오늘 삶기도 끝나고 이렇게 좀 옥수수 좀 따갈려고 그래 얘기였나 몰라 어제 옥수수 따다가 삶아 먹었던 맛있었어요 맛있어 이거 봐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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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따고 입은건 따고 불쾌 옥수수 따다가 찰옥수수라서 맛있어요 찰옥수수 따다가 먹어도 맛있고 버틀다 찰옥수수 따다가 알갱이가 작년보다 안크도 너무 많이 차례차례를 입은대로 차례차례를 따갑니다. 오늘은 이 줄 한 줄 만 따도 되겠어요. 옥수수가 여러 줄 있는데 여기 두 줄 딸라 그랬더니 이 줄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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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줄 알아요.